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답을 갖고 가지는 정답 파악 정보입니다. 자, 2025년 수능을 위한 개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고1, 2학생을 위한 개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개념의 정답, 쌤의 시그니처 강좌죠. 자, 그런데 많은 변화가 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수능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지. 자, 올해 6월에 발표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킬러 배제 정책, 그게 수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쌤이 연간컬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킬러 배제 정책으로 인해서 화학도,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즉,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확 낮아졌어요. 정말 체감이 많이 될 정도로 낮아졌어. 그래서 컷이 당연히 상승했겠죠. 작년 수능에서 43컷이었는데, 1컷이. 자, 이번 수능에서 1컷은 지금 46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져서 컷이 올라가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에는 두 문제 정도까지 1등급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1, 2, 3페이지에서 실수가 더 적어야 돼. 더욱더 빠르게 풀어야 되고 실수도 적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새로 부각이 된 거고 자,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낮아진 건 화학에서는 정말 이제는 해볼 만한 과목이 되었다. 솔직히 양적관계 중화반응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장 딱 들어가면 아, 이건 도저히 못 풀겠다. 라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거의 준킬러급으로 난이도를 낮췄어.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이제 정말 할만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도전해봐야 돼. 이제. 이제 한 문제 컷이란 말이에요. 1등급이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양적관계 중화반응 두 개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1등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1등급까지 노리려면 양적관계 중화반응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난이도가 낮아진 만큼 해볼 만하다. 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23년 수능하고 비교하면 계산량도 확실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23년 수능은 정말 계산량도 많았고 그 다음에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도 높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컷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계산량도 줄여놨고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를 낮췄기 때문에 이제 수능화학이 훨씬 할만해졌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게 난이도가 낮아지고 계산량이 줄어들었으면 변별력은 어디서 구별하나요? 그래서 이번 수능의 변화를 보면 그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출제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력을 요한다는 게 계산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건이 두 가지였던 게 조건이 세 가지로 늘어서 조금 더 생각해서 답을 내게끔 또 이번 수능에 보면 17번에 pH, POH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약간의 계산 함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게끔 그것도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사고력 요구 문제를 추가를 해서 변별력을 어찌 됐건 유지는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했어도 근데 충분히 이제 할만해졌기 때문에 자, 이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개념의 정답도 선생님이 많이 바꿀 필요가 있겠다 라고 싶어서 연간 커리 부터에서 많은 걸 바꿨어요. 연간 커리, 커리큘럼 설명은 선생님이 따로 강좌를 찍어놨기 때문에 캐스트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 우리 개념의 정답 중심으로 갈 건데 이 개념의 정답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정말 이 화학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완전 노 베이스다. 라고 하면 기초의 정답을 듣고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정도 돼있다라고 하면 이제 개념의 정답을 시작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커리가 하나 있는데 개념의 정답 다음에 S9S 선생님이 기존 강좌의 테마 특강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걸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테마 특강은 양쪽관계, 중화반응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였어요. 근데 걔네가 난이도가 낮아졌단 말이야. 거의 준킬러급으로 내려갔고 그러면 다른 준킬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아니라 아홉 가지 주제로 준킬러로 이제 만들어놓은 강좌예요. 그래서 양쪽관계, 중화반응 포함해서 이제 아홉 가지 주제로 좀 더 테마 특강이 확장된 강좌가 S9S야. SOS가 아니고 S9S야.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강좌 개설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 개념의 정답. 과연 이 개념의 정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게 바뀌었어요. 자, 일단 이 개념의 정답이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기존의 선생님 강좌 중에 기출의 정답이 있었죠. 그 기출의 정답이 이 개념의 정답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념편, 이게 기존의 개념의 정답이었다면 이게 기출의 정답, 그렇게 해서 합쳐져서 올해 새로운 개념의 정답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듣고 1단원이 이제 끝났으면 그 교재도 물론 단어 문제가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단원에 대한 기출은 어떤 게 나왔었는지 자, 그거를 같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한 강좌 안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좌 목록에 보면 처음에 이제 개념편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편 쭉 1강부터 쭉 나가고 아랫부분에 보면 문제편에서 다시 1강부터 쭉 나갈 거야. 그래서 개념편이 55강 그 다음에 문제편이 40강 정도 될 거예요. 개념편도 선생님이 작년에는 이제 66강이었는데 너무 분량이 좀 부담된다라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압축해서 자, 55강 정도로 개념편을 마무리 지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편은 40강인데 자, 문제는 45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고난도 기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풀 때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일단은 부딪혀 보자. 그래서 안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S9S를 한번 듣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놨어요. 자, 우리 개념편도 선생님이 책을 거의 반은 뜯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의 정답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양적관계하고 그 다음에 중화반응 자, 그리고 그 지금 계속 작년 6, 9 수능에 출제됐던 게 혼합기체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혼합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양과 몰수에 관한 해석이었지 자, 그 혼합기체의 부분을 따로 추가를 해서 자, 개념편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 문제도 새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의 정답, 개념편도 기존 교재에서 한 절반 정도가 바뀌었을 거야. 자, 그래서 개념편도 많이 보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문제편도 이번 수능까지 다 반영돼 있는 자, 그리고 고난도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개념을 하고 기추문제까지 다 풀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그 커리의 목표가 뭐냐면 어, 1학기에 다 끝내자요. 좀 더 욕심을 부리면 3월까지 다 끝내자요. 더 욕심을 부리면 2월까지 끝내자는데 어, 그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어쨌든 최대 3월 정도 늦어도 6월 정도까지는 우리 개념과 그 개념을 적용하는 스킬까지를 다 만들어 놓자 그리고 여름 이후에는 이제 변형 문제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자. 반복과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일단 1학기에 모든 걸 다 끝내는데 그 시작은 바로 이 개념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개념편과 문제편, 기추문제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까지 완성이 되잖아? 그러면 수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양 중에 70% 정도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급으로 얘기하면 2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이 개념의 정답으로 다 되게끔 그래서 완전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한 강제로 거의 다 끝날 거야. 70에서 80%는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 강좌 S9S로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이 개념의 정답 시그니처 강좌니까 그래서 더 많이 보완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자, 여기 우리 12월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까지는 다 들을 수 있는 걸로 거기까지는 자기 걸로 만드는 걸로 그리고 교재 구성이 지금 개념편 교재가 있을 거고 문제편의 교재가 두 권이 있을 거예요. 문제편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그 오답 노트 뜯는 거 자, 교재 활용편에서 선생님이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서브 노트까지 해서 총 4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재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개념의 정답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에 화학에 필요한 70%는 완성하자. 70, 80% 완성하자. 자, 그리고 이 개념의 정답을 들으시면서 같이 비타민 교재로 부교재들이 있을 거야. 같이 활용하면 좋을 교재 그래서 12월 4일날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같이 입고되어 있을 텐데 자, 워크북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자, 이 워크북은 총 720문항이 들어있는데 편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해놨어요. 10문제씩, 하루에 10문제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12주 분량의 워크북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훈구단 이건 필수 암기 사항을 반복하는 거지 이거는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매주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자, 학생들이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좋구나 기본적인 개념의 시간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교재니까 자, 비타민 교재에서 같이 구매하셔서 함께 진도 나갈 때 해보는 게 좋아요. 워크북하고 훈구단 자, 그리고 올해 새로 출시되는 자, 개념 1, 2 모의고사 개념 1, 8 모의고사가 있었죠. 그건 18문제짜리였고 그럼 개념 1, 2 모의고사는 12문제짜리겠지 자, 그래서 12문제짜리 즉, 2페이지까지의 그 개념 문제들을 좀 더 빠르고 실수 없이 풀자라는 의도로 자, 개념 1, 2 모의고사를 올해 새로 출시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개념의 정답을 들으면서 어, 그러면서 같이 병행하면 좋을 거예요. 총 30회 분량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것도 충분한 연습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의 정답을 하면 자, 같이 이 부교재를 활용해서 우리 1월 말에서 2월까지는 7, 80%로 끝내놓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 이후 과정에 좀 보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가면 수능 화학을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겨울을 정말, 정말 빡세게 보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쌤은 더 열심히 할게요. 쌤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겨울이 딱 끝났을 때 화학의 개념이 거의 다 잡혀있는 상태로 학기를 들어갈 수 있게, 3월이 들어가도록 자, 그렇게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 한해도 쌤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수능 끝나고 아, 나 화학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자,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화학과 함께 쌤 글씨야. 어, 쌤 글씨야. 정답 길만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정답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